네 안녕하세요. 4K 달리자입니다. 네 오늘은 이십 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월요일입니다. 가족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 한국에는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. 네 오늘은요 오늘도 달립니다. 성수동을 갔다가 의정부로 갑니다. 네 오늘도 좋은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도로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운전하시는 분은 천천히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.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quoi고.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에 우리 홈까지 Soldier 도착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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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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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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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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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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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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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